우아 로그 안녕하세요 우진이에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아시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꽤나 구체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막연한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잭 니콜슨이랑 모건 프리먼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버킷리스트 아시죠? 그 영화가 인기를 얻고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진 거 같아요 그래서 종종 서로의 버킷리스트를 물어보기도 하죠 누군가의 버킷리스트를 들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중요시 하는지 꿈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도 가늠할 수 있고 흥미로운 리스트를 이야기하면 우와 내 버킷리스트에도 넣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나요? 제 버킷리스트는 뭔지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세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국과 전혀 다른 자연과 문화들을 접하고 나면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내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나? 하는 게 느껴지면서 아직 모르는 것들을 가능한 많이 알고 싶다는 욕구가 커져요 세계 각국의 낯선 음식을 먹으면서 새로운 맛과 향을 알게 되는 재미도 있고 각기 다른 건축 양식들을 보며 감탄을 하기도 하고 낯선 동식물들을 볼 때면 뭔가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도 들죠 미지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게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설렘이 더 크고 읽는 것 보단 얻는 게 무조건 많은 게 여행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들도 전부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나라에 저를 초대한다면 어디를 데려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봤던 여행지 중에 추천하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 버킷리스트에 적어 놓을게요 저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조향사를 만나서 제대로 향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전에 향수 공방에 가서 향수를 제조해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정말 간단한 체험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조향사 수준의 전문적인 공부도 해보고 싶고 향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서 제대로 된 저만의 향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세 번째는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인데요 여러분들을 모두 초대해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관객이 꽉 차 있는 콘서트장에서 열심히 연습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곤 해요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할게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우아로그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적혀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공유해 주세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꼭 응원할게요 우리가 함께하는 아늑한 시간 우아로그 내일도 찾아올게요 우리 또 얘기해요 안녕 안녕 wif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